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그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질사업자하고 형식사업상 명의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다. 그런데 고민이다 이겁니다. 뭐가 고민이냐면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실질사업자가 돈을 세금을 다 내고 했더라면 명의만 빌려지는 형식상 사업자 입장에서 집이 압류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왔어요. 결론은 실질사업자가 사업자 맞습니다. 모든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비연령이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어떻게 됩니까 과세를 하고 싶을 때 과세관청한테 유리한 게 실질사업자한테 과세하는 게 유리하죠. 왜 보통은 실질사업자한테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사업자를 찾아내면은 그 사람한테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형식상 사업자라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한테 과세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죠. 실질사업자가 거학이다. 돈도 많다. 힘도 세다. 권력도 있다. 그러면 명의상의 사업자한테 그대로 과세하게끔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눈감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용서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관으로서 아 내가 정관이다. 내가 국세청 잘한다. 세무 공무원 그 사람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여지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5000% 그렇게 말해도 되죠. 된지 안 된지는 그거는 결과가 알려주는 거니까. 50도 5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신 용을 많이 쓰려면 큰 돈을 줘야 된다. 많이 쓰면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라는 것이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지 않은 사회는 맞죠. 그런데 이런 서민들은 있지 않아요. 보통은 실질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형식상 어머니라든지 친인척들 명의를 빌려가지고 명의를 빌리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 그 외에 다른 친인척들 명의를 빌리잖아요. 빌려가지고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했다. 그러면 부가세 소득세 이렇게 다 체납이 되잖아요. 체납이 되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누가 사업자인지 알고 있냐. 사업자 등록 명의상의 사업자를 그 사람을 사업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이 70세여도 70세 그분이 사업하는 걸로 보고 고지서를 낸다 이거예요. 세금을 안 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있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내 건강 언제 죽을지 모르고 건강을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고지서 아무리 날려봐서 국세청에서 뭐를 날려봐야 그거 보안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 온지도 모르고 독적장을 보내도 독적장이 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신 체납이 됐으니까 당신 재산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압류 통지 보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실질 사업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문 닫고 사업 폐쇄하고 사업자 등록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월 지났는데 압류가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공매가 안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선순위 저당권자 금융기관에 저당권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해도 돈이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징수권 소멸시효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알고 압류가 됐다는 걸 아니까 뭐를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옆에 고민하고 변호사 찾아가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말이야 이거 내가 해결한 사람이 있어 내 먼저 해결해 준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무슨 법무법이네 실장이다 이거예요. 아 이거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사건을 맡겼대요. 그런데 뭔가가 이상하다 이거 돈은 줬는데 뭔가가 착수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가 그러니까 난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고지서 받더니 그러면은 과세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이미 수년 전이에요. 수년 전인데 그러면 그때 불복을 해놨느냐 불복을 모르죠. 안 해놨으니까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90일 지나서 90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불복할 기회가 없다 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당연 무효로 가야 되는데 이게 중대하고 맹백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 무효로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제한을 안 받고 지금이라도 소송하면 된다. 과세 취업은 무효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실질자 사업자는 따로 있는데 명의상의 사업자한테 과세한 거는 그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명백한 하자가 있느냐 과세 관청,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면 당신이 숨어있는 당신이 실질 사업자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모른다. 사업자 등록상에 있는 명의자를 당연히 사업자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명의상의 사업자를 세무 공무원이 그 사람을 사업자로 본 것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다.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뭐를 이렇게 당신이 말하고 조사해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하자다. 이거예요. 그게 명백하지 않은 하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하자니까 당연 무효사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송을 해도 내가 볼 때는 이건 99.9%가 안 되는 것이다. 나한테 맡긴다 해도 나는 이건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실장이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된다고 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겠지.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이게 법니다. 그거 판단하시라. 라고 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의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지장은 없죠.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 무효가 아니어도 뭐 90일이 지났어도 내가 아는 시점으로부터 또 뭐 1년 내에 하면 된다. 뭐 이런 걸 말을 했대요. 설령 그러면 취소사유가 된다 한다 한들 그러면 취소사유가 되려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인데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심사하고 심판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본인이 국세기본법을 내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안 날로부터 90일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행정심판을 전치주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봐야 각하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취소도 안 되고 무효도 안 된다. 그러니까 소송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충밖에 없다. 고충을 했대요. 그런데 고충으로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안 됐대요. 그러면 그 결정문 받았냐. 그러니까 결정문 받은 게 아니라 고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 담당 세무 공무원이 이거 해봐야 실익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대요. 그러면 그거는 고충으로 한 게 아니다. 고충이라는 건 내가 신청서를 내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그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세무서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해서 그러면 하소연해서 해봐라. 그런데 그게 해도 권고 결정밖에 안 된다. 권고 효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아무리 해줘라. 바꿔줘라. 라고 해도 세무서에서 안 받아줘버리면 끝난다. 그거는 권고의 효력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실질 사업자가 망해가지고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명의상의 사업자는 그나마 집 한 채 아파트 딸랑 하나 있잖아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명의상의 사업자가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이득이 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도. 왜? 돈 한 푼이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국가한테 같이 추구를 하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론적이냐고 실이 현실에서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실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을 잡아가지고 공매를 하든지 뭐라도 하는지 징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산 있는 쪽에다가 그냥 과세를 한다 이거예요. 실질 사업자도 하고 자꾸 따로 있다 하면 눈 감아버리고 기다다 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알아서 불복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세정현실이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이게 된다 된다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이죠.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해서 밥 먹고 살겠습니까? 되는 것만 찾아서 한다면은 돈 못 벌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된다 이렇게 하고 뭐든지 해야죠. 아쉬운 사람 상대로 했을 때 그때 돈 벌어야지 누가 어떻게 해서 돈 벌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라는 직종이 진짜 도스토프에 나오는 재화벌에 나오는 이미지가 아주 더러운 그런 업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치꾼하고 장사꾼하고 같이 같은 동격으로 이렇게 보는 직종이 되어버렸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도 재산을 지키는 거는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전문가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더 설치고 자격증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 그냥 아는 척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 법리와 실물을 겸비해서 훈련 받는 사람 그리고 가치관이 그래도 남을 속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자기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그게 자기 인연법이고 자기 연기법이다. 왜냐하면 자기 복이 있어야 또 그런 사람도 만나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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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